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로블록스 오이스타 타워 디펜스 3월 21일 자로 업데이트 코드가 나왔습니다 한번 코드를 확인해 볼까요 코드는 다음과 같구요 아 이 코드를 입력하게 되면 보석 150개가 들어오게 됩니다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사 붙여넣기 예 보석 150개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설명란에 어 적어놓을 테니까 아 그냥 편하게 복사해서 붙여 놓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아 그렇게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